탈북자 강제 북송과 586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의보의 참 추억같은 글은 칼럼을 쓰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캐나다의 맥메스터대의 송재윤 교수입니다. 정말 추억같은 중국의 근현대사의 아주 정통한 글을 한국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잘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왜 대한민국은 중국을 따라 했을까 중국 당국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체표해서 지금까지 줄곧 강제 북송을 해봤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중국의 이 강제 북송 조치는 국제법상 반인륜적 정치범죄라 할 수 있다. 유엔은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지휘의 의정서, 1984년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의 북송을 증명 검지한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10중팔국 구속, 고문, 성폭행, 강제노역 처형 등 참혹한 인권윤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뭡니까?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냥 두 명의 젊은이를 그냥 위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의하면 2021년 7월 14일 중국 당국은 팬데믹으로 북중 공개에 막힌 지 1년 반 만에 버스 2대의 남녀 탈북자 50명을 신어서 압록강 건너 북한의 신의 뒤로 돌려보냈다. 단둥에서 탈북자의 송환 과정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곤체행될 수밖에 없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문 대학사를 행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잡아서 북송해한 바로 그 정권이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탈북자를 북송한 대한민국 진안정권의 핵심부는 1980대 마우쩌둥과 김일성을 숭배했던 바로 그 집단이다. 중국과 북한과 남한 주사파의 반인권 3강연대 동아시아 문명사의 허감 그 자체다. 참 슬픈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념전쟁.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자리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또 권력을 도독질 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뭐라고 보는가 5년간 산소 마스크를 단정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시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충 때우고 인기나 뭡니까 관심 가지고 하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섭득한 그런 국정운영의 여러분들 노하우를 가지고 문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야분하게 나라를 접수했습니까 이 경험을 봤다거나 한 번 더 권력이 빡빡기게 되면 얼마나 뭡니까 나라를 그냥 완전히 절단 내겠습니까 그때 그냥 악소리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인간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그런 가치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걔네가 완전히 다르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뭡니까 탈원전을 외치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임금을 올리면 성장하니까 소주성이라 해가지고 나가는 날까지 뭡니까 소득수정을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입니까 좌익들이름 만드는 것이 용어를 교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다 잘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란 생각이죠. 정신이 나가신가 그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방대학의 한 교수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정책화시켜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두고두고 뭡니까 그게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정부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에휴 정말 참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이 대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선거만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선거만 선거만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말 안 닿는 이렇게 정치집단은 교체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거를 뺏기면 안 되는데 그걸 뺏기는데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법관들 검사들 언론들 감사원들 모든 정당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선거가 무너지는 데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완용 의혹 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 의혹을 차라리 이완용 의혹은 그 당시 국제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했겠죠. 나라를 팔아먹었겠죠. 이 마지막에 중국과 북한과 남한 주사빠의 반인권 삼각연대 동아시아 문명사의 허갑니다. 흑력사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는 자들과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들은 가장 재미를 본 것이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크게 손에 피 안 묻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거죠.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인적 쇄신하고 선거법 제도의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당연히 친중정권과 반인권정치권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대로 다시 또 복귀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권력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소명의식 이 역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착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흐릿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온톡 국힘당의 중진위원들은 다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 참 걱정스럽게 보는 거죠.